가십시다 대감 실망입니다 죄인을 끌고 가라 호나리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산봉에게 전해주십시오 걱정도 절망도 말고 훗날을 기약하자고 말입니다 놔라 이놈들 내 발로 걸어갈테니까 놓으란 말이다 이거 알아 이러들아 내 발로 걸어갈테니까 놓으란 말이다 내 발로 걸어갈테니까 놓으란 말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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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정... 고... 지전... 필... 귀? 다음 정고 전까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. 나은이! 아...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아...